1, 2, 3 자 가자야 공리 최용수 금카도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시 복구 못했어요 오우 오우 236억 오우 개레전드방송 아 미쳤습니다 내가 골킷바로 바꾸고 가자 내일 피시방 내일 1시까지 온대 1시까지 가자 가자 공리 최용수 금카 최용수 야 유카 싼거 재물없냐 야 감입니다 있니 아아 4413550 4413550 아우 100개로 팽크라다 감사드립니다 아우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칠카 3천짜리 오 맞박아 재물한번 자 맞박아 재물한번 자 맞박아 야 이거 근데 1카가 없잖아 미친새끼야 야 1카 있어? 어? 아이씨 아이새끼야 1칼 같이 올려야지 1칼 이따고 나중에 올려면 어떡하냐 아 그럼 또 이새끼도 살거 아니야 비감형 퀵뷰 좀 아이고 100개로 감사드리고요 퀵뷰 없는데 내가 지금? 어 미안합니다 뭘 고고고고야 뭘 고고고야 맞박이 미친새끼야 뭘 고고고야 아 그래 그래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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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아우 100개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비감형 퀵뷰 정리 나 바로 자 콤파이 만주 킹차치 한개 산디 임원 입생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야 무식가다 근데 너 메이저 잘할 수 있겠어? 너 몇 살이야 지금? 그렇지 그렇지 이런거 좋아 기가 막혔고 자 6화 재물 좀 주시고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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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할 수 있겠어 귀속많은 말해봐 무식가다 어? 잘할 수 있겠냐? 어? 20살 이상으로 뽑으라고? 무식가 쨈는 동작이 20살 이상이 아닌데? 야 뭐야 여기 비싼 거 졌어 아 좀 정신 좀 차리라 김인진이 미친 새끼야 정신 안 차려? 아니 왜 또 100만원 비싼 거 사냐고 새끼야 어? 미쳤냐 새끼야 진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제 100만원 정신 차려 가겠습니다 방송에 장난 아니야 시발 새끼야 죄송합니다 미친 새끼야 니꺼 돈 아니잖아 시발 새끼야 자 정신 차렸습니다 정신 차렸고요 진지하게 혼낼 때 혼내고 가야 됩니다 자신에게 자 아니 진짜로 와우 죄송합니다 우리 주인분 아니 근데 차이가 60만원 차이 나서 그나마 다행이야 자 일단 마마무 새로운 노래 뭐 뭐야? 썸남 썸녀? 어? 어? 어 알았다 알았다 자 자 일단 돈 재물 여기까지 사고 1cm의 자존심? 어? 알았어 박박 알았다 1cm의 자존심? 그게 뭐야? 1cm의 자존심? 1cm의 자존심? 1cm의 자존심? 마마무 새로운 노래가요? 없는데 1cm의 자존심이? 1cm의 자존심이? 없는데요? 아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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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화에나 들어 아이씨 야 그냥 이거나 들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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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란 음란 아 노래가 으 으 ㄱ 1006 아니 아무래도 아이씨 레전드 노래는 21cm가 아닙니까? 20cm가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것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라이브 버전이죠? 자 야 요것만 터치면 진짜 돼 요것만 자 요것만 터치면 돼 1cm에 자존심 많다고? 아! 아 나 존나 짜증 나네 진짜 나슬이도 다 작았어 이 미친놈들 와 야 진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? 어? 아니 왜 이렇게 괴롭히냐? 아니 이유가 뭔데? 아니 이거 이유가 뭐냐? 아니 좀 물어보자 자 1,1 붙이고 가겠습니다 터치거나 너무 심한데 진짜 여기가 1cm에 자존심 여기 있다 1cm에 자존심 우리 나보다 큰 사람 있어? OK! 없으면 됐어 뭐야 이거? 네? 뭔데 이거?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뭔데 이거? 너무 귀여운 척 하는데? 들쥐님 2개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래존스 스틱하게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약간 자세히는 우리 아스날 팬들보다 죄송한데 아왕웃! 아왕웃!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가지 뜻이 있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아니 진짜 들리는 것만으로 아스날 팬분들 미안합니다 이거 노래가 약간 개그를 개그들이랑 비슷한데 그 누구지 그 옛날에 한가라고 누구지? 아왕웃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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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붙으면 레전드 방송인데 아왕웃! 아왕웃! 붙을 수 있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가보자 여러분들 한번 가보고 가보자 네 자 클럽 없죠? 아왕웃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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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클럽 없습니다. 아왕웃! 가보겠습니다. 아왕웃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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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자 가자 야 진짜 붙여보자 우리가 한번 붙여보자 우리가 한번 붙여보자 우리가 한번 붙여보자 가자 야 가자 가자 야 진짜 붙여보자 우리가 한번 붙여보자 가자 야 진짜 붙여보자 우리가 한번 붙여보자 우리가 한번 붙여보자 우리가 한번 붙여보자 우리가 한번 붙여보자 아 나는 붙은 줄 알았어 아니 왜냐면 아니 나는 여기 옆에 금색 기운이 나와서 붙은 줄 알았어 아니 그럼 금색 기운 어디서 봤지 아이씨 아이씨 아 감월드컵 아이씨 아니 금색이 어디서 보이던만 했더만 아 진짜로 아이씨 진짜 귀를 칠카보고 갑니까 잠시만요 아니 지금 상금은 입금했는데 지금 이제 이번 달 말에 갈려고 어 이번 달 말에 갈려고 오 잠깐만요 칠카보고 고라고 아 진짜로 야 마빠가 너 오카인거 어떻게 아냐 아 이새끼 존나 싸가졌네 이새끼 진짜 야 너 오카인거 어떻게 알아 저 새끼 쓰레기 새끼네 진짜 터지면 공부할거야 좋아스 카이스트 가고 카이스트 가고 나 때문이야 기가 막혔습니다 레전드 방송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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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